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를 떠나 범현대가의 품에 안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 컨소시엄은 오늘 근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약 6,800만 주를 3,200여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산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은 각각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88년 2월 창립돼 대한항공과 국내 양대항공사로 자리매김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주년인 올해 주인교체라는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HDC 그룹 관계자는 항공 전문가 중심으로 인원을 구성해 인수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모든 절차가 내년 4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